쿨쿨 윌리안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 잘 잤다 오늘이 전학원 첫날인데 나 잘할 수 있겠지? 얼른 등교 준비해야지 먼저 옷장 문을 열고 짜잔 첫 등교날 뭘 입으면 좋을까? 이 둘 중에 뭘 입을까? 음 밝은 색이 좋겠어 자 입어볼까? 자 이제 변신 음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다 구두를 골라볼까? 이 옷은 뭐가 어울릴까? 이쁜 옷 색구두를 신어야지 신어볼까? 짜잔 귀걸이는 뭘 해볼까? 이 하트 열쇠가 마음에 들어 짜잔 짜잔 머리띠는 이 둘 중에 이거 짠 이제 가방 고른 시간 가방은 이거 짠 음 예뻐 예뻐 그럼 등교 준비 끝 그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자기소개 해볼래? 안녕 난 일리아나라고 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환영해 자 이 빈자리에 앉으면 된단다 네 뭐야 뭐야 나 짝꿍 생긴 거야? 난 엘라라고 해 반가워 엘라구나 나도 반가워 어 중천네 얼른 수업 준비하자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 아바 선생님이에요 큰일이야 큰일 왜 왜 무슨 일이니? 저 모르고 초등학교 동생 크레파스 가지고 왔어요 아우 난 또 뭐라고 오늘은 어떤 미술 도구를 사용해도 상관없답니다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도 전학 온 첫날이라 연필밖에 없거든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짝꿍 얼굴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짝꿍이 마주보고 그리세요 일리아나 우린 짝꿍이니까 같이 그리면 되겠다 그러게 정말 좋다 엘라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하세요 아 큰일이야 큰일 쟤 또 왜 저러냐 별거 아니겠지 엘라 무슨 일인데 이것 좀 봐 일리아나를 너무 똑같이 그려서 큰일 나버렸어 엘라 엘라 예쁘게 그려줘서 정말 고마워 일리아나 내 얼굴 그린 것도 보여주라 너무 궁금해 자 여기 이렇게 그려봤어 뭐야 뭐야 완전 이거 내 사진이잖아 사진 정말 잘 뵈네 진짜 똑같다 잘 그린다 나도 그려주라 이리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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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맘이 들어 그래 그럼 내가 이 그림 선물로 줄게 정말이야 이리아나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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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이 끝났구나 다음 수업 잘해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체육교사 빌리에요 오늘 체육수업은 보다시피 볼링이랍니다 깨홍 아 재미있겠다 다 볼링 좋아하는데 그럼 이쪽부터 두 명씩 짝을 지어서 2대2 팀 대결을 하기로 해요 우리들이 팀이네 안녕 너 오늘 처음 전화고 내지 난 타니아라고 해 타니아 반가워 너 볼링 잘해 나 왕년에 체조선수였거든 공중회전 돌기가 내 특기야 우와 멋지다 그럼 볼링도 정말 잘하겠다 나만 믿으라고 우리 이제 10점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 화이팅 타니아 자 그럼 간다 얍 오이 어떡해 하나도 못 맞췄어 제조랑 볼링이랑 아무 상관 없나봐 괜찮아 타니아 이번에 내 차례니까 한번 열심히 해볼게 자 집중하고 좋았어 7개 나머지도 다 해보는 거야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다 쓰러뜨렸다 야호 우리가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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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난다 같은 팀이 된 것도 2년인데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좋아 어 점심시간이다 일리아나 우리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좋아 그래 일리아나 같이 밥 먹자 뭐 밥을 같이 먹는다고 우리 항상 셋이 먹었잖아 그래도 이제 내 짝꿍에다가 엄청 좋은 애 같단 말이야 그리고 나랑 친한 친구가 되기로 했다고 그래 같이 먹자 일리아나 가자 난 셋이 먹는 게 편한데 응 벨라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겠지? 우와 엄청 맛있겠다 접시를 들고 햄버거 담고 사과도 담고 읏차 음료수도 가져가고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난 우리 학교 급식 중에 햄버거가 제일 맛있더라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음 맛있어 음 벨라가 자꾸 날 살펴보는 눈빛이 느껴져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가 난 다 먹었어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 그럼 이따 보자 얘들아 혹시 벨라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닐까? 아니야 쟤 노래 연습하러 간 거야 벨라가 원래 좀 깜깜해서 친해지는데 좀 오래 걸려 난 벨라랑 금방 친해지는 법을 아는데 그게 뭐야? 벨라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 아 그렇구나 아 배부르다 자 음악 수업을 맡은 비비 선생님이에요 오늘 수업 시간엔 뒤에 있는 무대에 올라가 발표해 볼 거예요 먼저 데이즈 팀 나가볼까요? 어 잠깐만 이 무대 한 자리가 비는구나 일리야나 네가 저 무대에 서보지 않을래?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이제 무대가 꽉 채워졌구나 뮤직 큐 이 개성 있는 목소리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목소리야 자 지금부터 시작될 거야 오 치키치키 펌 치키치키 치키 헛 이 노래 중에 반성처럼 정말 잘일 때 모든 게 완벽해 모두 박수 발표 정말 잘했어요 너 노래 좀 하더라 멋지던데 정말 정말 그렇게 느꼈다면 고마워 우리 팀 데이즈에 들어와 주면 좋겠어 정말이야? 물론 들어갈게 정말 잘 됐어 전화가 온 첫날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기뻐 나만의 룰루팝을 찾아봐 안녕 우와 QR코드를 찍고 룰루팝 월드에서 함께 놀아보자 룰루팝의 무대에서 기다릴게 피마이 드림메이드 룰루팝